다음은 망토를 가자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? 무진 없는 거 아니야? 이거 설마? 아아 말도 안 되죠? 아 괜히 그런 생각을 해봤네 까비까비 아 까비까비 아 럭 30% 럭 덱 인트 다 나왔던 옵션 아닌데? 그치? 아 966 966 좋구요 럭 30% 좋구요 아우 개 아쉽다 아쉽다 이런 건 왜 이렇게 아쉽지? 아쉬웠어 아쉽네 아 언제 나오니? HP 러브 하나 하나 뭐였어? 966? 아 아깝게 또 나왔네 27% 아क 뭔가 나머 Road 은혜 럭 Leave 뭐 어떻게 한다고? MP 30% 각종 30%는 다 나온 것 같은데 키만 안 나온다 아 이런 천운이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 모든 옵션이 한 번씩 다 나왔는데 키만 안 나온다 키만 하나만 나올 텐데 21%에서 멈춰있고 다 썼고 뭐 아 또 나왔어요 아 힘 하나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또 나왔는데 또 나왔어 야 이건 못해도 33은 줘야겠다 이 최소 양심이 있으면 최소 33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또 27% 아 왜 자꾸 27을 주십니까 이 기탈로 30을 줬어야지 왜 자꾸 27을 주는 거지 와 야 와 HP 30% 30% 33%가 나오는구만 아 또 MP 30% 나오네 야 진짜 어떻게 힘 한 번을 안 절 수 있는 거지 아 아 덱스 아 덱스 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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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는 것인가 힘은 없구만 또 27이네 아 27% 몇 번째냐 아 27% 몇 번째냐 아 크롭이 욕이다 이번에는 와 미치겠네 아 왜 왜 아 이번에는 완전히 여기잖아 아 왜 힘은 안 주는 거야 도대체 미치겠네 왜 힘만 안 주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와 와 힙 진짜 안 주네 와 와 요정도는 나올 만한 것 같아 나름 돌릴 만큼 돌린 것 같아 언제 나온나 아 이번에 럭인가 그거 좀U 아 네네 후원은 걱정입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야 힘 30%를 못 뛰어가지고 다른 거 다 뛰었는데 . . . . . . . . 이젠 때가 됐습니다 아 진짜 돈이 얼마 없잖아 이게 떠야 되는데 죽어도 안 나오네 아 왜 안나오는거야 도대체 에디를 못사네있어 아 만족해야되는건가 이거 아이고 그뒤 떴어 그뒤 에디가 잘 나온다나 그래도 이건 에디 돌려야겠죠 좀 많이 그렇지 에디가 빨리 나오면 나쁘진 않지 아 록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뭔가 힘 두 줄 잘 나오는데 아 하나만 더 붙어 대는데 상이랑 똑같이 아 상이란다 밑잠하고 똑같이 가는 것 같다 느낌이 아 까비 아쉬웠어 아쉬웠어 굉장히 아쉬운 옵션이었어 아쉬웠다잉 애들 결국엔 못할려나 보다 아 아까워 아까워 아 아쉬워 한 줄 씩이 좀 아쉽네 아쉬워 한 줄 씩이 다 썼다 이제 기적같이? 아 아 덕덕 오케이 그럼 망토를 마무리 해보면 되겠구먼 이렇게 해 줘 그리고 well... 힘만 않 줘용 up også 정신... 힘이엿으면 써야겠지 그치? 그치? 아씨 나왔는데? 어 어떡해? 아.. 찝찝 오브 찝찝 옵션 나왔네 자 일단은 킵하자 다른 것부터 해보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